수업해야지 얘들아 자리에 앉아 얘들아 너는 이렇게 연말이라고 자꾸 풀어주면 안 돼 뇌는 계속 이렇게 굴려줘야 된다고 빨리 앉아 자 수업 시작하자 우리 1년 동안 뭐 했는지 오늘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 거야 우리 1월 처음에 배웠던 거 앞장에 책 펼치자마자 있는 거 뭐지? 알잖아 너네 제일 먼저 배운 거 있잖아 1월에 몰라? 너네 집합은 그렇게 잘하면서 이거는 왜 못해? 힌트 줄게 힌트 등장 앞글자 시 이래도 몰라? 신수연이 등장했잖아 강서구 유튜브에 신수연이 데뷔했잖아 내가 데뷔했잖아 내가 그래서 강서는 지금에서 지금 강서구의 소식을 전달을 하고 있어 우리 이제 2월로 한번 넘어가 볼까? 2월 2월은 아 이건 너무 쉬워 근데 요즘엔 뜨고 있는 주제야 너무 쉬워 이거는 이거는 강서구만 하면은 바로 튀어나와야 돼 강서구를 하면 탁 튀어나와야 돼 탁 탁 뭘까? 그렇지 뭐야? 버튜버지 버튜버 우리 공무원 버튜버가 등장을 했어 이거 문제 꼬아서도 나온다고 했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 전국 지자체 최초 타이틀을 가진 공무원 버튜버 하면 뭐다? 강서구 새롬이다 새롬이가 나왔다 이거 아주 중요해 요즘에 새로 뜨고 있는 문제야 3월은 간단해 띠링띠링 뭐야? 띠링띠링 강서구에서 부정 소식 전달하려고 문자 알림 서비스까지 한 거야 대단하지 않니? 문자로 알려줘 문자 알림 4월, 5월 같이 한번 묶어서 얘기하도록 할게 4월 하면은 봄 봄 하면은 뭘까? 얘기해봐 뭐야? 꽃이요 그래 꽃이지 강서구에서도 꽃축제를 했었단 말이야 무슨 꽃축제가 있을까? 아주 대표적인 꽃축제 모르면 안 되지 너네 이거 자꾸 그냥 무삭장 외우니까 까먹는 거 아니야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 그래야지 이게 오래 남는다고 꽃이 봄에 어떻게 돼? 피지 피는 거 이제 한자로 얘기해봐 꽃이 개화했다 그러니까 개화산 봄꽃축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해 빡대지? 너네 다 이제 머릿속에 다 저장됐어 개화산 봄꽃축제가 가장 유명한 거야 기억해 이제 유명한 봄꽃 명소가 있어 뭘까? 이런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냥 무작정 외워야 돼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외워 어떻게 외워? 노래를 하면 쉬워 우궁방봉 우궁방봉 뭐야? 우장산, 궁산, 방화, 봉제산, 근린공원에서 봄꽃 명소가 있었단 얘기야 기억해? 5월에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어린이날 하면 강서 어린이 동화축제 그리고 5월에 이제 나무가 푸르잖아? 우장산 실록축제가 있었다 이런 거야 6월에는 마곡 문화의 거리 버스킹이 진행을 했잖아 7월에는 당근마켓에서 이제 구민 소식 전달하고 있고 8월은 이제 여름이야 여름 친구들이 방학을 하지 방학을 해 그러면 애들 어디 가서 놀아야 돼? 놀 데가 없어 요즘에 그래서 물놀이터를 개장을 한 거야 물놀이터를 다 하면서 놀아 다 놀고 이제 땀 쫙 빼고 난 다음에 오후에 어디를 가? 버스킹을 간다 또 어린이 버스킹이 있어 버스킹에서 마술 버블쇼 애들이 막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러면은 너무 좋아해 그리고 이제 집 가서 꿀잠 자는 거야 이게 엄마 아빠들도 좋아하더라고 그 다음 이제 가을 가보자 가을 가을은 천구마비의 계절이지 말이 살찌고 우리는 마음이 살쪘어 왜냐면 강서구에서 책축제를 해서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아주 든든하게 채웠거든 10월에는 단골 단골 주제 이거 완전 중요해 사실 뭐 너무 쉬워가지고 10월에 우리 강서구에서 대표 축제가 있지 사실 지자체에서는 다 대표 축제 하나씩은 가지고 있단 말이야 뭘까? 몰라? 얘들아 힌트 줄게 강서구가 홈타운인 조선 최고의 명의 이 정도면 다 나왔어 드라마 좀 봐 공부를 안 하면 정강렬 선생님이잖아 우리 허준 허준 선생님 우리 허준 축제가 우리 대표 축제잖아 기록할 만한 점이 뭐다? 일회용 용기를 안 쓰고 다회용기를 써서 지구를 아꼈다는 거지 칭찬할 만해 자 이제 11월로 가볼까? 얘들아 많이 졸리지? 졸리지? 자 이제 스트레칭 조금 한 번씩 해 이렇게 이제 아직 자는 거야? 교훈아 일어나야지 일어나 교훈이 좀 깨워봐라 일어나 이 교훈 11월에 유튜버 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 가야지? 강서 뉴미디어 지원센터가 생겼지 강서 뉴미디어 지원센터에서 뭐 할 수 있다?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유튜브 만들 수 있다 땡땡 쉼터 힌트 줄게 요즘 너무 춥지 않아? 너무 추워 강서구에서 쉼터를 곳곳에 만들었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다?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 사실 이외에도 강서구가 한 일들이 진짜 많아 일단 내가 근데 큼직큼직한 것들로 흐름을 본 거야 흐름을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자세한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자 교훈아 아까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해 아까 다른 애들이 너무 많이 자고 있어가지고 너한테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미안해 더 자 더 자 미안해 진짜 미안 더 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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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